네, 바쁘게 일하시는 분들, 또 이동노동자분들, 운수업 종사하시는 분들, 이 시각 시사 프로그램으로 이슈 MPP를 많이 듣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바쁘게 일하시는 중에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정치 현안 분석해 볼 텐데 요즘 국민의힘 얘기도 들여다볼수록 어떻게 돼가는 거야? 이런 생각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당심 100%로 뽑고요. 결선 투표제도 도입했죠? 3월 8일에 이제 그 결과가 드러납니다. 자, 유승민 전 의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 의원님. 글쎄요. 지금까지 행보로 보면 출마한다고 봐야 되겠죠? 출마를 안 할 거면 굳이 저렇게 윤 대통령과 각을 세워가면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구도를 만드는 그런 메시지를 낼 필요가 없는데 누가 봐도 저건 출마하는 거고 다만 이제 아직까지 출마 선언을 공식적으로 안 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룰이 유승민 의원에게는 좀 불리하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른바 이제 친륜, 당내 윤핵관들은 출마 안 할 거다. 결국에 몸값 올리게 하다가 중도 포기할 거다. 이런 관측들도 있는데 그건 약간 이제 그분들의 희망사항이 섞인 것 같고요. 출마 안 하면 사실은 정치적으로 존재감이 오히려 급격히 위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룰 자체는 불리하게 개정됐지만 저렇게 룰을 개정함으로써 출마의 명분은, 출마의 환경은 더 좋아졌어요. 기존 7대3 룰에서는 만약에 지면 그 뒤에 전망이 좀 불투명한데 유승민 잡자고 꼴대까지 옮겨가면서 저렇게 룰을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개정했는데 이런 판에 나가서는 설사 저도, 저도 진 게 아닌 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유승민 의원이야 차기 대권 경쟁을 보면서 지금 정치를 하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나가서 이번 전당대회에 설사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은 출마해야 될 타이밍이지 주저앉으면 오히려 뒤에 전망이 없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도 진 게 아닌, 정말 이런 분석까지 가능하네요. 이 박사님은 그래도 승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면도 있으시죠? 우선 기본적으로는 젖자 싸 전략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젖지만 잘 싸웠다. 그 전략으로 일단 가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의외로 유승민 전 의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일단 당원 구성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 당대표 될 때 20만여 명이었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증가해서 지금 80만여 명 정도. 당원 가입 동료를 이준석 전 대표가 많이 했죠. 많이 그렇게 하는데 이준석 전 대표 효과가 상당히 컸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새로 입당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정진석 위원장이 이야기하듯이 일반 국민들 모집단하고 거의 비슷한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과거의 보수 지지층들하고는 좀 약간 다른 구성의 보수 지지층으로 약간 변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른바 MZ세대 비중도 좀 높아졌을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흔히 이야기하는 약간 애국 보수보다는 건전 보수, 중도 보수 이런 사람들도 꽤 유입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닐까. 그렇게 본다면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아닌가. 그리고 이준석 전 대표를 당원 26만 명일 때도 탄생을 시켰다는 거죠. 왜 그랬는가. 그때 물론 당심, 민심이 약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긴 했어요. 그래서 당심에서 약간 뒤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뒤졌던 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 결과를 보면. 그러면 당심도 그때 이준석 전 대표를 꽤 지지했었다는 거죠. 26만 명 시절에도. 그건 뭘 의미하냐면 TK 쪽에서도 다음 대선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불가피하게 이준석 전 대표를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선택을 한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마음에 들어서 썩 좋아서 이렇게 이렇다라기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연장해서 본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그런 전략적인 판단을 내릴 수도 있는 거예요. 당원들 입장에서 어찌됐건 2024년 총선 이겨야 돼. 유승민 전 의원하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하고 약간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래도 우리가 다수의석을 만들어놔야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하는 데 훨씬 더 환경이 좋아지는 거 아니냐. 그렇게 큰 틀에서 예를 들어 바라본다고 한다면 선택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 거죠. 유승민의 승리와 국민의힘의 승리 이 복잡 미묘한 방정식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지시나요. 민심은 유승민 당심은 나경원 윤심은 권성동 혹은 장재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만 3월 8일에 만약에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가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고 당내 친윤계 의원들하고도 그렇고 굉장히 그 이유가 뭐랄까 이런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드라마로 치면 정말 한층 몰입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가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여권으로서는 굉장한 어쨌든 혼란에 휩싸이게 되겠죠. 결국 대통령까지 나서서 룰을 바꿔가면서 결국에는 친윤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했는데 그게 좌절되고 오히려 가장 어떻게 보면 당선시키고 싶어하지 않았던 유승민 의원이 당선된다면 그 자체로서 이준석 전 대표가 당선됐던 것 이상의 충격일 거고 일종의 여권발 빅뱅의 가능성마저도 제기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앞서 이종훈 박사님께서는 당원 구성 등등을 들어서 오히려 전략적 선택을 하는 당원들이 있지 않겠냐. 다음 총선 승리와 중도 확장 매지는 보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그런데 그 전략적 선택을 하려면 유승민 의원이 더 이상 미루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출마 선언을 그리고 반윤 정치적 반사 이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지금까지는 유승민 의원이 합리적 보수라는 과거에 본인이 내세웠던 이미지 이상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건 없어요. 다음 총선에 외연 확정을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이 시점에 보수가 어떤 사회개혁 또 어떤 경제개혁에 어떻게 나서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밝히고 있지 않거든요. 이제는 그쪽으로 전환을 해야 그런 전략적 선택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단지 비윤반사 이익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추가해서 민주당은 누가 되면 좋겠다고 생각할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가장 충성스러운 친륜이 되는 게 오히려 지금의 정치적 구도를 잡아가는 데는 유리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네. 이 박사님. 네. 단기적으로는 좀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유승민 대표가 되면.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다. 그렇게 좀 생각하고 정권 재창출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진다. 이렇게 저는 보는 것이 문재인 정부를 딱 보면 돼요. 반면 고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 어땠나요? 당첨관계가. 원팀 강조하면서. 당 지도부는 언제나 친문계였고. 그렇죠? 친문계 일색으로 해서 그냥 그야말로 당첨 간에 아무런 갈등이 없이 청와대가 결정하면 그냥 당이 열심히 뒷받침하고. 출장소 이런 표정일 정도로. 그런 정도로까지 긴밀하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어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나 청와대의 정책적 판단이 잘못된 부분조차도 제대로 지적을 못하고 교정을 못하고 넘어간 거예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든가 또 부동산 정책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그 바람에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된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당첨 갈등이 없는 게 어떻게 보면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외견상으로는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힘을 받는다고 보겠지만. 네. 통치하기가 좀 수월하니까. 그런데 그게 결국은 좋은 신호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긴장이 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당에서는 어찌 됐건 늘 민심을 청취를 하잖아요. 의원들이 지역 단임이 현장에서 맨날 민심을 듣기 때문에 그게 곧바로 대통령실로 전달이 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건 빨리빨리 교정을 하고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대통령 되기 전과 대통령 되고 나서 대통령들 입장이 많이 바뀌잖아요. 많이 유연해지잖아요.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비주류 대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렇게 전행할 수 있겠는가. 그건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처럼 영리한 사람이 이렇게 막 대통령하고 무조건 대립강만 세운다? 저는 그럴 것 같지는 않아요. 정책적으로 협조할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조율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바꿀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당의 대통령과 각을 세우면서 정치적인 주목을 받게 됐던 유승민 전 의원.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 또 다른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건 이제 좀 주요 후보들과는 다른데요. 어제 저희가 강신업 변호사 건희사랑의 팬클럽 회장이셨죠. 그분이랑 인터뷰를 했는데 보니까 김세희 가로세로 연구소에 나오셔서 좀 무리한 발언으로 사회적 논란이 일으켰던 분. 그리고 황교안 대표도 나오고 이런 분들이 또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 등장을 사실상 또 대통령실과 연결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분들의 등장. 뭐 자가발전하는 분들은 언제나 있죠. 자가발전. 네.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분들이 만약에 이른바 보수 유튜버 색깔이 분명한. 그런 분들이 혹시라도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죠. 사실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프레임 짜기 굉장히 좋고 공격하기 굉장히 좋고. 이제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되겠는가. 그건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죠. 당원들이. 영향력이 좋아진 건가요? 박 의원은. 최근에 뭐 당원이 한 두 달 사이에 한 10만 가까이 늘었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조직된 입당이다. 그런 관측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수 유튜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앞다퉈서 좀 극우적인 인사들까지 출발 대열에 나서고 일부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야. 대표는 몰라도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런 관측이 있는데 저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투표율이 일단은 뭐 한 50% 밑돌 텐데. 그러니까 새로 조직된 당원들도 그렇게 강구하게 조직된 게 아니에요. 해달라니까 해주고. 일종의 이제 동원된 당원 가입인데 그분들만 유독 투표율이 높을 리가 없습니다. 때문에 아마 저분들이 목소리는 높지만 찻잔 속에 태풍의 그칠 가능성이 높고. 그 점에 있어서는 황교안 전대별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주제는 사면입니다. 내일 발표되는데 김경수 지사는 복권 없이 형기 면제 그리고 국정농단에 관계된 분들은 대거 또 사면이 됐습니다. 이번 사면의 의미 각각 말씀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모든 사면에 국민 통합을 역대 모든 정권이 내세웠고. 이번 사면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나 현 정부도 마찬가지긴 한데 과연 이렇게 원칙 없는 사면이. 원칙 없는 사면이다.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면권이라는 게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법치주의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조차도 늘 이 사면권 남용 아니냐 또 이게 정치적 사면 아니냐 이런 비판이 따랐던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나중에 헌법 개정을 한다면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은 없애야 된다. 일반 사면권은 몰라도 과거에 봉건 시대에 왕들이나 행사하던 권한을. 이런 근대 법상식에 맞지 않는 사면권을 계속 두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형평성 논란도 일부 제기가 되잖아요. 김경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잔형 면제만 했는데.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서 실형을 살고 있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도 보니까 잔형 면제만 했더라고요. 복권 아닌. 그런 면에서 형평성 시비가 안 걸리도록 애를 쓴 흔적이 있으나. 김경수 지사하고 어떻게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여야의 형평성을 고려한 사면인데.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죄질이 나쁘다 그래서 복권은 안 시키고 잔형 면제만 시켰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복권까지 다 이루어졌고. 벌금도 안 내게 됐어요. 그런데 과연 죄질이 좋고 나쁘다는 거를 우리가 주관적으로나 추상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냐. 죄질이 좋고 나쁘면 형량으로 말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이명박 전 대통령은 거의 김경수 지사의 10배의 형을 받았는데. 과연 어느 쪽은 죄질이 복권까지 해줄만 하고 어느 쪽은 이게 죄질이 나쁘냐. 그런 면에서 이건 사실은 사면에도 진영 논리 잣대가 드리워진 그런 내 편 통합 사면이라고 봅니다. 내 편 통합 사면이다. 김경수 지사 많이 의식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나요? 박사님. 그러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안 해줄 수는 없었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풀어주기는 싫고. 뭔가 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 그런 마음이 반영이 된 거죠. 그래서 이번 사면은 역시 핵심은 MB고 친익의 사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주변의 친익애들이 마음의 빚을 좀 더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이걸 통해서 다시 한 번 친익애들이 재결집하는. 그래서 전당대회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런 정치적 의도까지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반영된 그런 사면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뭐 좀 다뤄야 될 게 사실은 무인기도 한 번 여쭤봐야 되는데 시간이 다 돼서요. 다음 시간에 또 아이텐라디오 또 아이텐라디오 유튜브로 함께하시면 아름다운 꽃중년 두 분의 아름다움보다 더 깊이 있는 정치 분석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두 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원석 전 의원 이종훈 박사였습니다.